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는 정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권민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는 처음 시작되는 정책인데, 이게 지금 시작되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우리 사회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또 1인 가구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니까, 사실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분들이나, 또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느니까 중장년 분들도 사실은 혼자 계시다 갑자기 아프시거나, 다치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특히 또 정부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인다는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고도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어있는 서비스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족 돌봄 청년이나 또 돌봄이 필요하신 중장년 분들에 대해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돌봄 서비스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대상은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제 기존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제도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봄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는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좀 시작을 해보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일상 돌봄 서비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또 질병이나 부상이나 고립 같은 걸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중장년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가사 서비스와 함께, 또 그 외에 필요한 특화 서비스들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5일날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브리핑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에서 사업에 착수했고, 지자체별로 이제 서비스 제공 시기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특히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분들, 보면은 이제 중장년층,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들이거든요. 기준이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장년 분들은 이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단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 돌봄을 수행해 주실 다른 가족이나 친지분이 없다는 것이 조금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족 돌봄 청년은 이제 뭐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아프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은 만 40에서 64세, 또 가족 돌봄 청년은 저희가 조금 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만 13에서 34세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데 연령 기준은 또 지역의 조례 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서비스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돌봄, 제가 돌봄 가사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직접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어떤 서비스인지가 사실 대신이거든요. 네, 저희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사실 이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저희가 그 내용들은 보면 이제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실 테니까 세면이라든지 옷 입기라든지 식사 보조라든지 하는 일상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프시거나 이제 다치셨으니까 혼자서 식사 준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일상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공할 거고 저희가 12시간, 36시간, 그 다음에 72시간 이 서비스 시간 안에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그 형, 그러니까 36시간, 12시간 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요? 서비스가? 서비스 시간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시간을 또 대상자에 맞춰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분들은 12시간 정도, 저희가 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 거를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 많이 아프셔서 진짜 일상생활 수행이 하나도 안 되는 분들은 36시간이나 그 다음에 72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서비스가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춤형 서비스가 따로 또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 서비스 사업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대상자 분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좀 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시냐를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다. 예를 들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도 하고 이제 학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돌봄에 매여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간병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사가 좀 배달이 되면 편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병원 가는 게 제일 어렵다. 병원 갈 때 누가 동행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서비스를 특화 서비스로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지역에서 많은 서비스를 갖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시는 곳에, 거주하시는 곳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기본 서비스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특화 서비스를 함께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역별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대표적인 특화 서비스로는 식사 배달이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지 또 심리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장년 분들이 고립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고독사 위험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또 같이 어울려서 요리를 배우시고 식사도 하시는 소셜 다이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요런 서비스들은 사실 저희 사업하시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제공되는 서비스고 좀 특이한 거를 또 이제 구성을 해주시는데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광명시 이런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오래 누워계시거나 하면 이불이나 침대 시트 같은 게 세탁이 자주 돼야 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이게 이제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침구류를 수거해서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배달해주는 세탁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이 단순히 심리지원에서 벗어나서 약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드리려고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상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은 좀 차등을 뒀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많이 드리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일단은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기본 서비스는 이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돌봄이나 가사를 지원하다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허 서비스는 본인이 사용하시고 싶은 서비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테니까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얼만큼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또 특허 서비스 개수를 좀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조금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본인 부담은 차등화하여서 이제 본인 부담을 지불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본인 부담금 지금 이제 정해졌나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본인 부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기본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없으시고 특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가격의 5% 정도 서비스 가격이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에서 25만 원 내외의 서비스들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5% 정도만 내고 이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는데 그 소득의 120%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 서비스는 10%만 특허 서비스는 20%만 지불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이분들이 아예 쓸 수 없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으셔도 이용은 하실 수 있되 이제 적정한 좀 본인 부담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위 소득 말씀하셨는데 중위 소득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정책들이 많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득을 쭉 쫙 했을 때 가운데 참이게 좀 되시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 방법이라든지 절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에서 일단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서비스를,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이용 대상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면 읍면동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나 이용 절차 같은 것도 아마 그 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청 서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아프시다든지 어쨌든 돌봄이 필요하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간단한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그런 것들 지참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입성문이 돌고 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데 이제 국민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만약에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시면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하시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서비스는 아마 이제 이제까지는 중장년층이나 가족 돌봄 청년분들은 정책의 대상 돌봄 정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일상 돌봄 서비스가 서비스 복지 정책의 하나로 이제 추진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을 돌보는 문제로 아예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가족 돌봄 청년분들이라든지 또 혼자 사시다가 1인 가구라서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픈데 병원도 가기 어렵고 누가 좀 와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했던 중장년분들이라든지 또 사실은 가족이 있으셔도 그분들이 다 경제활동을 하셔서 나는 크게 수술을 받아서 혼자서는 지낼 수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혼자서 좀 있다가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좀 국민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지금 지역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 일단 사업을 수행하고 또 지금 2차로 사업 수행 지역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좀 빠른 시간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랑 지역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서비스가 돼서 국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건민정 과정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